저 우리 나징이 선배님 콘서트 사실 이렇게 디너쇼 하면 처음이거든요 이번 자리에 제가 게스트로 하게 되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까 우리 선배님은 나오라 선배님 부럽다고 하셨는데 저는 나징이 선배님이 부럽네요 아무튼 제가 열심히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드리면서 화이팅! 화이팅!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하면 좋은데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시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요 아 네 지금 갑자기 여러 군데서 말씀하셔가지고 접수가 하나도 안됐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첫 곡은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 노래인데요 우리 김연자 선배님들 중에서 암홀파티 기분 좋게 신나게 들어 주세요 다시 세상 다른 게 다 다르지 너도 나는 손을 오오오오 수술 같은 암결이 어떤 암결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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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